빤시티비 정주현입니다. 수석 코치 김민호 코치입니다. 다음주에 터키 트레이닝을 손보이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종목이거든요.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화이팅! 첫번째 종목 8점프 2번째 종목 파워 여성분들이나 근력이 딸리신 분들은 그냥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안되면 무릎을 당기시고 걸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아 그렇게 알코르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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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이죠? 이죠? 이렇게 하면은 파트너하고도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지낼수도 있고 비쥬?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 종목은 토끼띠하고 멀리뛰기를 같이 믹스해놓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토끼띠을 하시고 마지막 꽁! 천장을 점프한다 생각하십시오 고 시작 그렇죠 초 초 초 초 오케이 초 초 초 오케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런스 셔틀러 초 빨리 터치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제 초가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갈 테지만 옆에 이제 받아주는 사람이 개수를 조금 더 이렇게 세주면은 조금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개수를 한 번 세고 있습니다. 올해 얼음 벙 Jaz 야 10개 둘 셋 넷 recover 남성분들이나 네 운동 분위기 좋은 분들은 요렇게 옆 자주도 되는데 요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아예 그냥 바닥에 배를 대고 이렇게 까시 겸 깠ام 약간 overview 쉽자거나 마이페이 점프를 좀 한다. 쭉 놓을게. 이거 또 안 된다. 말 그대로 다리 사이를 팔자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코, 상체, 하체까지. 천지, 천지. 렛츠 고! 조금 더 빠르게! 그렇지! 이렇게. 자유 탱스처럼.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오케이! 고! 굿! 굿!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염병!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8종 곡으로 구성을 했고 훈련 시간은 조금 더. 소독으로 이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길게. 35초. 쉬는 시간 15초. 8종 곡으로 짰습니다. 50분에. 메칼로리. 800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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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했던. 그런 훈련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폐부터 지고요. 요즘 촬영을 자주 안 했더니 좀 버벅 끓이시네요. 많이 버벅 때려. 정신 못 지내서. 김포치 님이 엘리트 출신이에요. 한체대. 다수의 웃음 경험이 있고. 잘생기고. 귀가 또 이렇게 말짱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김포치 님 엘리트 출신이고 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본인이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뭐 일반인인데. 레슬링을 할 수 있을까요? 요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럼요. 진짜로.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인식들이 워낙에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맨날 쫄쫄히 있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계셨는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운동할 때도 그냥 편한 복장. 잠을 입고 와서 운동을 해도 돼요. 맨몸으로 오셔서. 저희는 또 체험이 있거든요. 1회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아무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세요. 오셔서 한번. 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레슬링이. 그렇죠. 애기들. 이런 쪽이. 까나기 때 뭐해요. 기기 하잖아요. 기기. 레슬링 기기. 레슬링이. 레슬링을. 다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태어날 때부터 레슬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기. 뒤집기. 쾌할 레슬링 동작이거든요. 우리 생활이 녹아져 있지만. 그걸 잊고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찾아오실 거라는데. 오케이.